이재한 형사님 이재한 형사님 과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영혼을 팔아야 돼. 네가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. 뭐가 필요하겠냐? 거기 뜰 침낭, 코펠, 버너. 해보자. 해보자! 한피아에서 너무... 아유, 영광입니다. 캠핑 같은 건 좀 관심이 있으세요? 저는 캠핑을 안 좋아해요. 캠핑을. 저는 뭐, 저는 하와이를 참 좋아하는데. 하와이 가서도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싱글몰트. 와이키키 아무것도 필요 없어.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여행을, 여행을 그렇게 하는 거지. 무슨 어디 가서 보고, 어디 가서 보고. 야, 하루는 미국에 간 적 있어요. 네가 하는 데를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을 적어갖고 왔는 거야. 몇 시에 뭐하고, 몇 시에. 야, 이건 뭐야? 점심 먹고 40분간 무슨 공원을 산책하자. 뭐 이런 게 다 있어. 여행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아무튼 뭐 저는 무계획.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능동적이지 못한 인간인 것 같아요. 좀 수동적인 인간. 제가. 그래서. 뭐 시키면 잘하는, 하는데. 내가 뭐 막, 그거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뭘 막, 막 해야 되잖아요. 제가. 막 뭐,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누가 하면 찡얼대고 안 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 다 해요. 뭐. 뭐야 이거. 이거 뭐 어쩌라고. 지금 옷 갈아입. 아휴, 안 갈아입 못했어. 안 해. 아휴, 오빠 이렇게 하면 돼. 아휴, 안 해, 안 해, 안 해. 하지 마요, 그럼. 고맙소. 양말부터 신을까? 이렇게, 이렇게. 약간. 미국에 시간 간 그게 있더라고.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미국에서. 하자 기다리잖아요. 하, 하자 기다리고 있는데. 이러더라고. 하아! 하아! 야아! 무지? 봤지? 웃었지. 아휴, 노? 그런 것 같아도 다 해요. 다 하는데. 마음을 고쳐 잡고 이렇게 고쳐 잡고 딱 이렇게 하기까지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필요하다. 아, 여기구나. 여기 파야. 어. 어, 어서 와. 어서 와. 어이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던데 왔네. 오랜만이네. 내 평생의 벗이라 여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 사람이 그런 벗이 있었지요. 이 나라의 내 백성을 굶어 죽게 놔둘 순 없소. 듣고 보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그리 결정했습니다. 최종 선발되었다. 한 10년 넘었죠. 그런 사이에 제 결혼식 사회도 진우이가 와서 저희 부탁을 해가지고. 그 정도 되면은 나이 뭐 고등학교 절친이라든지 배푸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 또 동년배 친구다 보니까. 진짜 얼마 안지나는데 되게 선뜻 부탁을 했어요. 양대사회는 니가 좀 봐줘. 좀 제가 결혼식 사회 볼 때마다 좀 실수를 해요. 원영이 할 때는 뭐라 그랬더라. 뭐 야 등남 해라 그랬는데 벌써 딸을 임진하고. 이런 거. 원영이가 그래도 동갑이고 편해요. 중환 얘기를 할 때 어떤 거 결정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서로 상의도 좀 하고. 최원영, 최원영이가 캠핑을 좀 했다더라고. 그래서 원영이 같이 가면 제가 안 하겠나. 저는 뭐 시킨 것만 하고. 너 그래서 요새 캠핑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지? 지금 모든 제작진 너만 믿고 있는 거야. 14시간 30분 가는 거야. 너는 그거 해봤잖아. 그런 거 했잖아. 여행 가고 이런 거. 10년 전부터 이 방송을 위해서 캠핑 프로그램을 선점하시고. 다지는 게 아니고. 이렇게 찍어 먹을 거. 우와. 가장 추운 날에 눈을 찍어. 다지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죠. 선생님. 우리가 에이, 왜 이러지? 또 가면 또 기가 막히게 날아다니는 거야. 날아다니는데. 우리 또 캠핑 재원영 선생님께서. 허다니, 허다. 가면 또 기가 막히게 날아다니는 거야. 내가, 내가 인구 한 명 붙여줄게. 한 명 붙여줄게. 유명하던데. 유명하지. 걔는 캠핑 가려고 운동하고 있지. 그 정도야? 그럼 펜스를. 그럼 뭐. 어? 제가 해 드릴게요. 이 텐트는 전고함이나 단단함 그리고 편리성을 다 봐야 돼. 침내는 이 에어가 좋아요. 그다음에 이거. 어, 저거. 저한테는 두 가지 인격이 공존합니다. 아, 진짜. 진짜 무서워. 그랬는데. 증거도 없고요. 아, 맞아. 어제 내가 있었어야 됐는데. 또 미안해지네. 아이고, 우리 범준 선생님 오셨구나. 죄송합니다. 해피 뉴 이어. 네. 캠핑은 사실 뭐. 맛있는 거 먹고. 네. 근데 캠핑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 없잖아. 형 캠핑 해보실 적 있으세요? 본율 간다면서요? 네. 아... 한 앵글에 들어가는 게 좀... 예상되는 그림이요? 야, 유라. 저거 좀 빨리 해. 빨리 해 하면 원율 씨는 어떻게... 하지도 않으면서... 그럼 또 빨리까지 해야 돼요? 빨리까지 해야 돼요? 뭐 다 저한테 시키지 않겠어요? 뭐... 분명히 욕하실 거예요. 저는 겸상을 안 합니다. 뭐... 아니, 근처만 안 오면 돼요. 그렇게 막... 친해서 그러는 거죠. 네. 안... 안 지나... 치스로 갈까? 아, 저... 아, 와. 아니, 바람이 자꾸 슬슬 새서... 알았어. 내가 해 드릴게. 네? 내가 해 드릴게. 이거 지가 해도 될 텐데... 내가 해야 되지? 형이 텐트 담당 아니에요? 나이스! 굉장히 잔망스러워지네요. 형. 좋아요. 너 감기 중이라며, 지금. 네. 많이 아파? 여기 아직 조금 있네. 안녕하세요. 여기 오십니까? 여기 오십니까? 여기 오십니까? 여기 오십니까? 여기 오십니까? 액터, 액터. 예, 파라사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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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럽다, 역시. 역시 글로벌 스타. 쟤가. 쟤가. 어디 둘이나 있어요. 달고나는? 더 멋있는 남성을 외줄 수도 있어. 어디로 갈지 중앙구야. 비행기 표끄는 맞더라, 유주로 가는 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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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캠핑하셨어요? 아니 나는 단 한 번도. 이제 하셔야 해요. 지금부터 최선 준비.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. 안녕. 우후!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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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식아야. 목자리 잡아야지. 진짜 쉬운다. 이거지. 좋다. 이거예요. 자주자리 침낭하고. 매트. 한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개인 텐트를 치는 건가? 정해야 되는 건가? 먼 타향 타지고. 밤이 되면 혼자 자면 무섭지 않을까? 제가 같이 자드려요? 아니 같이 잔 적이 있어. 이런 거 보고 진퇴양란이라고 하는 거야. 사실 뭐. 가서 뭐. 뭐 그렇게. 근데 모르겠어 난 가야 될지. 그럼 그런 불은 뭐. 브루스타 같은 거를 갖고 가야 되나? 다 가져가야 돼. 그리고 너 요리할 거잖아. 진짜. 네가 요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오면 돼. 요리 담당이에요. 4인분 만들어야 돼요. 제가 요리한다고요? 저는 원래 생식. 생식으로 먹어서. 진흥이 형 잘하시나요? 음식은? 제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요. 메뉴 컨펌. 메뉴 컨펌? 컨펌 중요한 거. 그다음에 맛 평가 및 주도 편단. 지희봉 사다줘. 지희봉 사다줘. 아프네. 진흥이 운전. 아 운전. 아 또 형이 운전병 출신이니까. 아 진짜야? 내가 루테인을 요새 안 먹었더니. 운전이 안 보여가지고. 운전이 안 걸렸네. 운전병 출신이니까. 운전이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. 6시간을. 아니 근데 운전을 다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. 네? 다 따라가면 하죠. 혹시. 형님이. 이유가 있는데. 운전을 분담해서 당연히 하는데. 메인 드라이버를 둬야 된다고요 형님. 진흥이 형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. 야.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해요. 아니 그러니까. 계속 응원하고. 응원하고. 염려하고. 걱정하고. 칭찬하고. 안전거 짓설 담당하고. 매뉴얼 선정하고. 야 그거 쉽지 않아. 운전하시게요? 네? 운전하시면. 내가 운전을 한다잖아. 내가 운전을 한다잖아. 영상 박제. 지금. 지금. 그 얘기하고 갑자기.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.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. 돈 관리 누가 하실 거예요? 너. 돈 관리는 네가 해야지. 그거는. 무조건 해야지. 내가 실패하고. 경비는 진짜 어떻게 돼요? 요즘 금리가 좀 괜찮아요. 16만. 14만 원. 유리가 없으면 안 돼. 그래. 유리 없으면 큰일 나. 아니. 난 나. 내가 빠지고 싶다는 생각 자꾸 들어요. 저 다음 시즌에. 제 또래들로. 혹은. 유리가 막내인 게 너무 웃긴다. 그래. 허가 막내. 저도. 저도 어이가 없어요. 야 진짜. 넌 스페인 가봤니? 가봤죠. 아 그래? 역시 유리가 가봤구나. 저는 바르셀로아 두 번 가봤죠. 두 번. 그래? 왜 이런 건 유리밖에 없네. 도착하자마자 이제 커피 한 잔 시켜야죠. 오, 좋아. 오, 좋아. 오, 좋아. 너 스페인어 하는구나. 좋아, 좋아. bl Tiak. 405다 이까두로. 과트로, 센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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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 이까두로. 무슨 뜻이지? 그러니까. 저 예전에 묵었던 숙소 주소예요. 아... 그걸 외우고 있어? 어디 가도 그냥. 내가 길을 조금 잃었다고 해. 그랑리아! 꽈드로 센터 센터 이 꽈드로! 스페인 도착하면 그 말만 하는 거 아니야, 너? 우린 딴 데 가야 되는데... 어... 나는 그냥 너무 기대돼, 사실. 뭐 걱정 반 염려 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 이렇게 그런 시간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겠어, 사실은? 아니, 근데 저는 정말로 못 해요. 진짜로 못 해. 정말로 그런데... 아... 뭐 한 번, 한 번 해 볼게. 뒤에서 반전을 확 꺾네. 스토리킬링이. 스토리킬링이. 이렇게 죽었네. 처음. 촬영으로도 아니에요? 촬영으로도 아까 봤어요. 진짜 옛날에 여행으로 딱 한 번 해외여행 갔었고. 형들이랑 같이 또 그렇게 한 적도 없었으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고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재밌을 것 같고. show up. 안녕. 안녕.